자 박총룡 복화 1-6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? 예 뭐라고요? 큰소리로? 예 뭐라고? R A I L 레인? 레인이죠 A는 A L A O 여기서 나는 소리만 얘기해야 돼? 예, I는 E E 그래서 다 합쳐서 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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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맞았고요 계속해서 소리부터 내주면 퀸 쓰기 Q Q Q I E C E E 모르겠는데 퀸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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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rstly Q U Q 뒤에 영어에서는 Q 뒤에 U가 없다면 그건 영어가 아니고 프랑스어나 독일어나 다른 나라말이예요 Q는 항상 뒤에 U가 있고 둘이 합쳐서 후 소리를 냅니다 상상만 더 상쾌... 그럼? 질문은 소리부터? 너 스피킹 왜 안내고 있니? 네? 스피킹? 스피킹 냈어? 스피킹이요? 응 스피킹이 뭐야 스피킹이 뭔지 몰라요 혹시? 네 그럼 소리 로버트 쓰기 로버트 쓰기 로버트 쓰기 오케이 소리 S E A C E A는 이 애는 항상 이 애 중에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C 계속 계속 소리 Q Q Q I E E E E E E 그럼 여기 보면 Q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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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 소리 낸다. 여기 꾸 소리 있네. 아이는? I E O 중에 E가 나왔겠죠. Z는 항상 Z 소리냐고요. Q. QUIZ 오케이 계속해서 어? SIT 그래서 이게 SET 소리 내겠어요? 뭐 이런 소리 내는건가? SET야? 아뇨 이런 소리는거야? SET야? 너 이거 글자 보고 소리내서 따라 읽는 거 안 하는구나. sit. 사실은 시간을... sit. 오케이. 계속해서 빨간... red. 쓰기? r-e-d. 오케이. 이는? 이, 어, 중에 a요. 오케이. re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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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잘 돼서. 잘 돼서. 잘 돼서. 리. 리니까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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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여기가 둘이 붙어있으면. 엔진은 응가라고 했거든. 네. 엔진은 뭐? 응. 엔진은 뭐? 이 에이는 뭐? 이 에. 이 아니면 에. 엔진은 뭐? 응. 에세이치는 뭐? 에세이치는 뭐? 취. 시에이치는 뭐? 취 취. 취. 티에이치는? 즈. 항상 혀를 살짝 물고 내는 소리에. 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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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엔진은 뭐라고? 응. 응. 아 печ. 아. 잉. 윽. 윽. 응. 네. rijk. 그 다음에. 이거는 소리가 뭐였고? 스잇, 스잇. 그 다음에 이건 소리가. 퀼후트 쓰기. Q.. 아이.. C.. 아 문제였구나. 머리. Q. Q. U. I. L. T. 그치. I는 I. 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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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요까지 소리가 Q. O. T. Quilt. 쥐발 Q. 퀸. 나와줘 Q. 그 다음 얘는 소리가 C였고 소리 로버트 로버트 쓰기 S O B O T? 이게 소리가 뭐가 됐다고? 소봇 아 소봇이야 소봇? 소리가 여기도 써있다시피 외래오라서 똑같지 않냐? 소봇이야 소리가? 소리가 뭔데? 소리가 뭔지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? 소봇이야 소봇?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? 아 R이었어 소봇이야 소봇이게 R이었어 로버트 로버트 아 R이었어 R 젠장 그 다음에 조영원 Q Q Q Q Q Q 소리를 글자로 바꾸는 후 연습하는 거거든. 소리를 그래서 내가 자꾸 소리부터 내라고 해. 이런 소리가 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소리가 나면 이런 글자를 쓰면 되겠구나. 소리가 뭐냐고요. 소리가 너 아까 너 혼자 연습하라 그러니까 소리 하나도 안 내더라. 그냥 입 꼭 닦고 영어를 공부하더라. 어떻게 입을 꼭 닦고 영어를 공부할 수가 있어? 소리가 뭐냐고요. 뭐 맨날 아야. 아는. 응? 다시 공부하고 와. 그래서 계속해서 조용한 소리. quiet 쓰기. Q, 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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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. 오케이. 그래서 Q, U는 항상? Q, Q, Q. Q. I는? E. E? E. T는? Q? Q! Q? 퀴엣트야? 퀴엣트? 소리가 뭐였어? 아이 소리가 뭐였는지 물어보면 얘기를 좀 해 quiet 그러면 뭐? 뭐? 아이 아이는 뭐? 아이 이는? 그럼 quiet야? quiet 어? 소리가 뭐라고 다 합쳐서 얘가? quiet quiet 어? 아이는 이 중에서? 이는 중에서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quiet 얘는 퀴엣트 뭐가 그렇게 우스운데 어? 연습 좀 하라고 여기까지 소리가 뭐라고? quiet 뭐? quiet quiet 얘는 그래 다 합쳐서 quiet quiet 그 다음에 얘는 소리 퀴엣트 퀴엣트 뭐야 고쳐 쓸 거 고쳐 내가 시험지 다시 줄 거니까 영어로 써 있는 건 내가 뜻을 쓰라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또 그거를 이상하게 써놓고 있어 이게 파닉슨이야? 네 네 네 네